뭐야? 왜 다시 나와? 네가 친구하자고 했을 때 싫었어. 네가 나 피했을 때 서운했고 네가 따로 가자고 했을 때 속상했어. 그리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했을 땐 화도 났어. 너 갑자기 무슨 말을... 내가 여기 오고 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어려웠거든? 나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뭘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널 위한다고 했던 일들은 다 내가 망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..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그러니까 내 말은 나한테 큰 비밀 하나가 있는데 진짜 큰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... 나한테 질문 하나만 해 봐. 갑자기 무슨 질문? 아무거나. 빨리 해 봐. 너 몸무게가 몇이야? 비밀이야. 다른 거. 그럼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? 그것도 비밀. 다른 거. 뭐야? 지금 유치하게 복사하는 거야? 너만 있는 거 아니고 나도 있다고. 비밀. 나도 너한테 말하기 싫은 게 있고 솔직하게 대답 못하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 건 너 억지로 하지 마. 나도 안 물어볼게. 알 것 같아. 내가 너 좋아하는 이유. 어? 계속 헷갈렸었는데 방금 확실해졌어. 너 좋아해. 나 준 일은 모르겠고 지금은 네가 좋아. 나도... 나도 너 좋아하고 있어, 재수. 너 좋아해. 어? 근데 그 날씨가... 내가 누굴하는 게 있어. 이리와 나는 게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. 너는 당신을 사랑해. 나는 당신을 사랑해. 감사합니다.